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님은 퇴사할 때 명확한 목표가 있었나요? 하고 한 구독자분이 제 영상에 덧글을 남겨주었습니다 명확한 목표? 사명감?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나갈 수 있었나요? 하고 물으실 텐데요 그쵸 저도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목표는 없었는데요 대신 방향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목표랑 방향성이 뭐가 다른 건가요?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와 방향성은 완전 틀린 말이에요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고요 방향성은 되게 모호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성만 있는 거예요 방향성은 삶의 가치관하고 거의 같은 말인데요 아 나는 저쪽 길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? 유튜브는 되게 작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기에 딱 좋은데요 유튜브에서 목표는 주제를 선정하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떤 류의 영상을 꾸준하게 만들어서 또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게 목표라면 방향성은 잘은 모르지만 사람들 앞에 내 생각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요 정도까지만 있는 거죠 그게 유튜브를 하든 글을 써서 책을 내든 그게 뭐든 상관없다라는 컨셉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구체적인 목표는 그 일을 해보고 나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해보기 전에는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성을 먼저 정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요 명확한 목표는 글을 시작하기 전부터 갖고 있기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방향성은 누구나 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명제는 뭐죠 명제는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어요 자 이 명제를 이제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요 우리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처음에 질문 주셨던 분은 아마도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퇴사하기 전에 불안감을 없애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성공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이제 목표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목표하고 방향성을 혼동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불안하죠 자 불안하니까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제 영상을 봤는데 자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명확한 목표는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? 불안하다고 느끼죠 불안하니까 퇴사할 용기가 안 나죠 공기가 안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죠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A가 안 돼서 B가 안 되고 B가 안 되니 A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사실은 빌비재해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고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재료가 빠르게 회전되지가 않죠 신선도가 떨어져요 음식이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또 직원을 못 써요 근데 또 가끔씩은 사람이 몰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는 음식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직원 없으니까 빠르게 안 나와요 신선도도 떨어지지 음식도 늦게 나오지 손님이 이제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악순환에 완전 빠지는 거죠 이 이율배반적인 이 상황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솔루션은 있어요 제가 솔루션을 좀 드릴게요 그 솔루션에 대한 답은요 명제에 있어요 근데 이 명제 중에서도 좋은 명제에 그 명제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명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? 자 명확한 목표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갖고 올기란 매우 어렵다 대신 우리는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 방향성은 누구나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명제를 보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방향성부터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번 방향성과 관련된 어떤 일을 빠르게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찾을 수 없지만 어떤 일을 작게라도 시작하고 나면 목표를 찾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목표를 찾은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가졌던 방향성은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목표도 없지만 어쨌든 회사를 빨리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의 방향성은 확고했고 명확했어요 나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매년 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자 나가야 되는 건 확실하다 그 마음의 크기가 저에겐 매우 중요했어요 그 확실한 동기 그게 저를 실화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지상체대 목표가 이제 퇴사였던 거죠 퇴사하기 전에 제가 했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나의 재능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할 만한 것이 있는가 둘째 그 재능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돈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 쉽게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돈을 안 받아도 사실은 그냥 들어만 줘도 행복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해서 회사를 나오면 돈을 안 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만 계속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라도 검증을 해보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해보고 나서 또 생각해보자 라는 거였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나의 재능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 있는가 였는데요 제가 시작한 게 블로그였어요 블로그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피드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1대1 무료 코칭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1대1로 만나서 무료로 다 퍼주겠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거든요 돈을 안 받고 가치를 검증해 보는 거니까 저에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제 시간만 조금 들어가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? 제가 블로그에 글을 많이 올릴 때는 하루에 한 30개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써둔 걸 올린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글을 쓸 때는 최소 3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할애했어요 어찌 보면 거의 블로그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정말 좋아해졌어요 그리고 무료 코칭을 할 때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공지를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해보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재능을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돈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다음으로 했던 질문은 뭐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났을 때 나의 그 느낌은 어땠는가 그리고 사람들의 피드백은 어떠했는가 그 일을 정말로 더 사랑하고 평소보다 두 배 더 열심히 하면 그에 비례해서 돈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그 다음에 하기 시작한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은 금방 나왔어요 제공하고 난 뒤 나의 느낌은 거의 끝내졌거든요 사람들이 피드백도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끝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더 사랑하고 평소보다 두 배 더 열심히 하면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돈도 벌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명확한 목표를 지금 당장 세우긴 힘들지만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은 확실히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이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일어났던 저에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떤가요? 혹시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나요?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게 스크립트를 만들고 촬영을 하고 지금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회사를 나오기 전에 제가 했던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특히나 그 두 번째 질문 말고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요 먼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제가 했던 다음 질문을 또 던져보세요 대부분 예스가 나올 거예요 그럼 방향성과 목표에 대한 확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얻게 될 거예요 제가 요즘 제 8살짜리 아이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천원 벌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나의 재능만으로 천원을 벌 수 있는가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건을 뭐 날라주고 아르바이트해서 천원 버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오로지 나의 재능만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공간에서 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천원을 벌어야 돼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헌데 천원을 벌 줄 알면요 백만원 천만원을 버는 원리도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진정한 부를 응원합니다 저는 랭근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bild